고맙습니다, 야스코씨 1년 전 절망에 빠져 모든 걸 포기하려던 저를 구해준 건 바로 당신이었으니까 이 편지는 읽고 공폐기하세요, 야스코씨 이제부터 제가 전대로 말씀하세요, 누군가에게 속인을 당했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이상한 질문에도 사실만은 그럼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다 지나간 일이 될 때니 고맙습니다, 야스코씨 1년 전 절망에 빠져 모든 걸 포기하려던 저를 구해준 건 바로 당신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편지를 이용하는 Q1 요리코씨 2년 전 2년 전 ológico 안녕하세요. 저는 옆집에 이사 온 하나오터 미사코예요. 이분은 저희 엄마고요. 저희는 둘이사라요. 아저씨는요? 진짜야, 서비가. 어? 아저씨는 결혼 안 했어요? 하아... 내가 또... 결혼 없이... 죄송해요. 괜찮습니다.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. 또 놀러올게요. 엄마, 우리 옆집 아저씨 좀 좋은 사람이야. 그치? 나 갔다올게. 오늘 학원 끝나도 잘 올 거야.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. 그래, 괜찮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에스코씨 고마웠어요. 이사또야 구조씨는 성실하고 좋은 사람 고맙습니다. 이제 그분과 함께 고맙습니다. 당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모두 하술보가 되니까 베리카